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구 감소는 주변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도시의 인구 공동화 현상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만도 도시의 문제만도 아닌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압축도시와 도시 재생, 지역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를 쉽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대담 형식으로 준비했는데요. LH 토지연구원 이삼수 지역연구단장님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어떤 연구를 해 오셨는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학부 때부터 도시 교육을 중복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까지도 다 도시 재생에 관한 연구를 했었고요. 최근에 국가 R&D 도시 연구를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에 있는 도시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소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축소도시, 압축도시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압축도시와 축소도시, 축소도시 개념이 1988년 독일에서 개념이 도입되었고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세태가 축소도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를 축소도시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 같은 중공업 산업들이 세락하면서 도시 공동화 문제, 유육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축소도시 전략이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압축도시는 이러한 축소도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에서 기존에 있던 기능이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컴팩트한 도시로 전환을 위한 전략이 압축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도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압축도시, 컴팩트시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소도시는 현상이군요. 도시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축소도시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 대응으로서 전략적인 부분이 압축도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걸 도시의 쇠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이유일까요? 사실은 인구 이동이 원인이자 결과이긴 한데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이동 외부의 유출이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도시 혜택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부분도, 일자리 부분도 계속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의 질도 악화되는 부분도 원인이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넘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지방실을 감당이 못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신도시라든지 택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대도시는 도시 내 쇠퇴가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도심 공동화나 쇠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축소도시 현상에 대해서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모든 도시들이 한때 성장했던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감소했던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성장할 때 다양한 기능과 시설들이 입지해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곽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인구 이동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실제로 도시 내에 있는 도시 공동화되면서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심은 실제로 지방 중소 도시에서 산업,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 기능이 없어질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자원을 활용한 것들이 앞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직면한 도시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도시재생 정책을 펴기도 하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도시재생의 개념이라고 하면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진행되었는데 실제 이론적인 검토는 1990년대 후반부터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이 시작됐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도시재생의 광유의 범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들을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된 지역들은 일정품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재생의 역사는 1980년대부터 계속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성과를 낸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도시재생의 성과가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지자체들의 도시재생 목표를 보면 우리는 인구를 5%, 10% 늘리겠다. 그리고 일자를 얼마큼 늘리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 도시는 1970년부터 그러니까 50년간 인구가 감소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4년, 5년간의 사업으로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목표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동시 다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이라는 고민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잘된 지역들을 벤치마크핑 하려고 했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는 저는 가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의 성과는 언제 날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5년, 10년 후에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의 실패 성공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과의 유대, 네트워크, 그리고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전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압축도시라는 게 도시를 컴팩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 도시는 컴팩트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중소도시를 보면 인구는 감소되는데 외곽 도시 스프롤, 외곽 학산, 난격원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정면에서는 상당히 손실이 많이 있고 같은 재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유유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또 필요한 기능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압축도시와 축소도시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채우는 충전식 전략을 많이 배우는데 일단은 축소도시 시대에서의 압축도시는 먼저 도시를 비우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고 비우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으로서 뭘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압축도시 전략이고 압축도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두는 게 압축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 보실 게 뭐냐면 압축도시와 네트워크입니다. 압축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기능과 지역과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네트워크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압축도시와 도시재생 지역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출발해 볼 텐데요. 네, 제주도시재생센터 홍명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포시 원도심 살리기에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건맥 1897 협동조합 정우영 이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이름이 특이합니다. 네, 저희 건맥 1897은 1897이라는 숫자는 저희 목포 계양의 역사를 의미하고요. 건맥의 건자는 건어물의 앞자를 따온 거고요. 건맥의 맥자는 맥주의 앞자를 따와서 건맥 1897이 됐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계양의 역사와 함께 발달한 70년 전통의 건설산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설립 배경은 4년 전에 주민주도용으로 건맥 축제를 진행해서 성공적인 하나의 상황을 만들었던 게 단초가 됐고요. 지금 현재 4년째 매년 여름에 건맥스 토야우라는 이름으로 주민주도로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홍명환 센터장님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맡고 계신데요. 제주 지역은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잘 보존돼 있어서 도시재생에 대한 요구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지금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긴 하지만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과 세종, 제주는 계속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필요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있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22년부터 인구가 지금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희들 도내에서도 도심과 먼 거리인 도서지역이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그거 아울러 도시 내부에 어떻게 보면 도시가 조금 인구가 많아지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는 도시 내부는 공동화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한 과거에는 한 13만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현재 한 9만 정도로 한 30% 가까이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가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2017년부터 이에 대한 도시공동화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시작을 그때 당시부터 시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도 한 10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게 엄연한 지금 도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필요성이 상당히 있군요. 우리는 관광객 혹은 방문객으로만 제주를 바라봤는데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또 도심 공동화로 인한 문제점 이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재생도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포의 경우는 어떤가요? 주민들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건넥 축제도 만들고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요. 네. 목포는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도시재생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선도지역의 10군데 정도가 선정이 돼서 목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목포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포역과 유달산 부근이 온도심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유달산 부근의 거의 절반 정도가 현재는 재생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4년도에 선도사업 지역을 했고 2018년도에 또 뉴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라고 해서 두 곳이 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목포는 10년의 어떤 도시재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이 시작이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목포의 2014년도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인구가 4만여 명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어떤 그 원인이 가장 커서 재생사업도 일찍이 좀 시작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0년 정도 됐으면 정착 단계 그리고 성숙 단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전국적인 어떤 균형 그리고 또 안목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지금 도심 공동화 현상은 서울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인구 유출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기관들이 또 시청청사가 외곽을 이전하면서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업무의 기능들이 다 이전하면서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없고요. 특히 또 이제 그에 비해서 외국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균형적인 측면에서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고민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들이 다양하게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고 또 뭐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인구 감소 시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생각하는 부분들은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행정이 의도대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도심보다는 그 외곽 지역에 형성을 했더니 신도시를 형성해서 오히려 원도심의 인구를 빨대 효과처럼 이주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다는 점 다시 또 재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죠. 네. 구도심, 원도심의 이런 문제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주 원도심은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금담록이 나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거든요. 지금 한 7, 8번째로 이렇게 줄었어요. 만 명 가까이 되던 인원이 지금 5천 명 겨우 넘는 이런 인구가 된 건데 혁신도시나 도시나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고 어쨌든 허업벌판 광장으로 남아있는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 이렇게 자체가 죽어가면서 신도심이 생기고 남아기 생기면서 아예 이쪽은 아파트 단지도 없고 주택 단지도 사람 거주해야 할 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장사를 여기서 하고 5, 6시 되면 다 남아기나 하당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 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이 원도심 쪽으로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 원도심이 너무너무 힘들어.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은 있는데 고등학교는 혁신도시로 옮겼거든요. 물론 대학교도 도시로 나가야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도시로 교육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도심과 구돈심은 거의 나눠져 있습니다. 신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는데 구돈심 같은 경우는 교육관계라든지 의료, 무슨 문화적으로 조금 많이 낙구해져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지금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애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도 지금 보면 다 폐교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면 단위에도 무슨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저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공동화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군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죠. 또 물론 서울도 지역이고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입학생이 없어서 폐교되는 지경이라고 하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은 언제부터 이런 게 발생했나요? 제가 최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울은 한 1980년부터 도심 공동화가 생겼는데 지역은 1970년부터 공동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간의 도심 공동화가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상권은 엄청나게 많이 침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성시가지를 두고 외곽 택지 개발에 대한 신도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특정 도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풍소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도시 문제이면서 치유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제주에는 크게 거점 도시가 두 군데 있는데 제주시가 어떻게 보면 제주의 가장 큰 거점 도시인데 꼭 수도권 같은 경우거든요. 제주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40만 정도 됩니다. 제주시가. 이렇게 되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 제주의 원도심이 원래 과거부터 내려왔던, 쭉 구축됐던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인구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외곽에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삼선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도청이 외곽으로 이전합니다. 따라서 병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학교가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가장 제주의 한 천 년 이상 중심이 됐던 원도심은 이제 공동화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 제주 지역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라고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를 조금 서귀포 외곽에 좀 했는데 거기 지금까지도 아직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서귀포의 기존 도심에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보면 빼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있지만 이렇게 돼버려서 외부에서 저희들도 인구가 한 10만, 15만 정도 이렇게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잠시 동안 늘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신도심으로 가시더라고요. 구도심은 다 이제 공동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문제는 이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각종 인프라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수도도 새로 뽑아야 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은 늘어나서 결국 도시는 더 그러니까 고비용 도시가 돼버리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시 대학생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희 전남 지역도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전남에 20개 학교,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좀 출산율, 특히 학령 인구도 저희도 전국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전남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포는 워낙 항구를 통해서 유통도 많이 되고요. 인구도 많이 오가곤 하는데 그래도 역시 어떤 정주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뉘는군요. 그런데 목포를 말씀해 주셔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목포에 가까운 인근 군에 도청 소재지가 생겨나고 또 그 주변에 신도시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바로 가까운 어떤 곳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젊은 분들이 특히나 신도시로 가다 보니까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80년대부터 인구 공동화 얘기는 있었고 또 목포 지역도 10년 전부터 인구 공동화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데가 영국, 일본입니다. 사실은 여건적으로 보면 일본이 가장 비슷하긴 한데 일본보다 영국이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영국하고 우리나라가 차이점은 영국은 도시가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도시 전체를 개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재생보다는 개발을 통한 재생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에서 전환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장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로 볼 때는 나라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동안 세태했던 지역이 하루아침에 되돌아가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주에서는 그 도시재생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제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제도가 없고 경험이 좀 부자한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약간 개발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하고 건물을 중축을 한다거나 새로 진축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도 강했던 것 같고요. 또 주민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반발해서 사실 비싼 수업료를 초기에는 좀 치렀던 것 같고요. 다음 사업에 그런 것들이 계획에 잘 반영이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태하는 도시에 지금 링게를 일단 꼽는 정도인데 이게 지금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마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560개 정도 사업지를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100여 개 군대가 지금 초창기 사업은 지금 아마 종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2, 3, 4년이 있어서 알고 계신데 지금 한창 도시재생 사업이 한 3, 4개 군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잘 됐다느니 또 안 됐다느니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고 저희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대가 갔는데 조금 아쉬운 건 그런 건 있습니다. 조금 하드웨어 건물 짓고 건물을 좀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는 거에 초창기에는 좀 하다가 이제 끝내고 보니까 운영을 딱 하려고 보니까 좀 부담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석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접근 방법은 또 시기에 따라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포공, 건축, 개발 이게 경기를 활성화한다 해서 한때는 또 효과가 있기도 했을 거고요. 지금은 또 원자재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해서 이건 또 좀 힘든 여건일 것 같고요. 또 목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이슈이고 숙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수사례라고 생각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도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재생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는 상태의 행정주도용으로 이루지 않았는가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 주민들. 그만큼 처음에 참여를 하자고 하자고 할 때 더 참여를 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관심 없는 우리 주민들의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지역이 그러진 않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많은 곳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운영이 되는 곳들을 많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는 것은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힘든 구조인데 이거를 재생사업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폐들.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하드웨어를 짓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어떤 문화시설에 대한 공간 플러스에 외지인들도 와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해지고 더 커지고 운영상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재생사업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이게 있는데 많은 것들이 제가 들어보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재생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축제를 한번 멋지게 한번 열어보고 이게 가능하구나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보고 협동조합이 설립됐다는 게 조금 다른 지역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국영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초창기에는 행정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사실은 국역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제주의 세월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한 700, 800명 되는데 이분들이 조합으로 참여하는 게 거의 90%가 참여를 합니다.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토론을 지금 50회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하고 그다음 선진지도 서로 잘 살펴고 그다음 그런 사례들 와서 강의도 좀 강의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지금은 상당히 주민들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대로 그대로 방치해서 놔둬서는 우리 마을이, 우리 동네가 이게 미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절박감과 위기감을 가지니까 어떻게 행정이 주도라기보다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주민들의 목소리나 주민들의 이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전의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많은 언론에서는 벽화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제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벽화에는 얼마 많은 돈을 썼는가 중앙이랑 지자체 마중골 사업 예산이 한 10년 동안 9조 5천여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벽화는 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벽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 벽화 흐리기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도시재생을 좀 뭐랄까 평가를 낮추는 걸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오해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럼 밀고 계신 제안하고 계신 그런 사안들은 뭘까요? 시기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지자체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보다는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중앙에서 돈을 주니까 하는 거다. 준비 부족이라는 부분들은 주민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골고루 도시재생도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은 진짜 목포의 원도심이거나 원도심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충돼야 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아마 앞으로는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금은 거의 균일하게 아니면 인구 비례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런 보조금 형식의 지원금 형식의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단 지역에서 더 많은 고민으로 당겨올 수 있는 그리고 돈을 지원 받았을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있다 보니 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회기라 되는 전국이 회기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좀 자랑 비슷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랑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 중앙정부에서는 안 했던 요구도 안 했던 거지만 저희 제주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의 사업만 끝나서 끝나면 끝이다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후적으로도 관리를 했고 또 치솟하다 보면 좀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모자란 부분들을 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조례를 저희 도의에서 중심이 돼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후에 지방비로 좀 더 보완하는 사후관리 조례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또 다른 지자체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도 생성, 변화, 소멸 소멸되면 안 되겠지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또 시기에 따라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 또 맞는 사업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 잘 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충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담배골목 불량 학생들이 담입시던 골목으로 유명했던 골목인데 이 공간을 재해석해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펼쳐내기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역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염두하다 보니까 카페라는 창업 공간을 생각했고요. 사실 로컬에서 살아남을 전략 중에 하나는 상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골목에는 카페, 공방, 스테이 등등 지금 정말 다양한 산업군들이 함께 의시의시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충주도 도시재생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간의 소통 방식이나 어찌 보면 어설픈 갑을 관계로 저희가 도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확실한 파트너십으로 다 같이 도시, 동네, 골목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정말 극대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지 4년 차인데 이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속성을 담보하는 건 결국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지역에 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플레이어를 그냥 행정이나 중간지원 조사에 가만히 내비두냐? 아니에요. 그냥 응원하고 지지하고 요소요소에 챙겨주고 사실 이것만 해도 확장 건강하게 돌아가거든요. 저희는 그게 굉장히 우수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격이 차이 나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파트너십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 자주 개항 도시 목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개항 근대 문화 거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또 이런 자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이 개항 문화 거리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인구 유입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활성화 문제까지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탐방객들이 오고 또 관광객들까지 오게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적산 가옥이라든지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유입 문제까지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활용에 대한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산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하는 데 그 중점이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성공 사례 보고 왔습니다. 진짜 구도심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사실 구, 신, 붙이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네요. 목포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건살산물 거리가 중심에 우리 계양도시 1897 재생지역이 왜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우수한 사례로 아마 지금 기록되고 있을까라는 걸 되짚어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웃동네에 2014년에 있는 선도지역에 어떤 사례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경험했던 어떤 활동가들 거기에서 진행했던 예산 집행이라든지 방법들 이런 것들 다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좋은 활동가로 양성이 돼서 이웃동네에 와서 같이 어울러주는 형태가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는 우리 재생사업이 주민 거주주 중심지역이고 상권 중심지역이고 근린이 섞어지는 지구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상권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상인회가 만들어져 있고 또 외식업, 먹거리 거리가 있는 상인분들끼리 어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어울렸던 그런 공동체 정신 자체가 오랜 정동체에 대한 문화 자체가 두 번째 성공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가 역사 자원과 또 경관 자원들이 어우러져서 특히나 또 우리 재생사업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목포역과 걸어서 높은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좀 성공 사례로 이렇게 손꼽히지 않나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개발도 하지만 다시 고쳐서 쓰자 이런 거라서 어떤 하드웨어를 잘 갖추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좀 잘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그런 중심으로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면 김영수 도서관이라고 우리 도시에 생겼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많이 선진진이 이렇게 하나고 많이들 오시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례냐면 새로운 하드웨어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학교의 도서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같이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도서관을 별도로 짓지 않고 학교의 도서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하나의 건물을 쓰고 운영은 두 개의 주체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을의 정지 여건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는 우리 남성마을이라는 사업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마을에서 같이 활동하고 또 걸어다니기 좋고 또 어려운 분들이 하천변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면 다 또 내몰림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을 주거공간을 공공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도시세상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에서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을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시세상을 제가 하면서 또 한 가지가 그 지역의 자원을 하나에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포에서 2014년에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적인 양성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다시금 그 저희 마을을 보면서 우리 마을은 어떤 자원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어떤 도시세상 대학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변의 어르신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그다음에 저희 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자연인적으로 형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만인계 마을기업이라고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목포의 양대 산맥입니다. 공동체로 만인계 마을기업은 그 개원이라고 해서 한 200여 명이 한 달에 만 원씩 자동이처로 내어주신 분이 한 200여 명이 계시고 저희 건맥 189 치셨던 공동체부는 조합원이 한 대략 2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윈윈해 나가는 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만인계 마을기업 설명을 좀 드리면 만만자에 사남인자에 우리 개 모임할 때 개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한 달에 만 원씩 내어주신 분들과 함께 5천 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이 식사 나눔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5천 원으로 지금의 로또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개원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신뢰가 바탕을 되지 않으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 원씩 낸다는 건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꾸준히 매달 낸다는 게요. 그렇게 만인계라는 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군요. 네. 지역 MBC 6개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지역 생존 프로젝트 12부작 중에 한 편입니다. 압축 도시와 재생 지역에 주목하자라는 테마로 오늘 이야기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해봤는데요. 우리 콘텐츠는 라디오 방송으로도 편성이 되고요. 유튜브로도 편집이 돼서 또 편성이 될 겁니다. 압축 도시와 재생 지역에 주목하자. 그래서 소왓 어쩌라고 이걸 좀 유액을 해주신다면 한 분씩 순서는 없습니다. 저는 네. 단장님 먼저. 지방 지역 소매라고 압축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행정과 지역 주민도 주장이지만 지역 기업의 주목하자입니다. 선신한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기업과 인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역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많은 고민이 되고 특히 최근에 성심당이 좋은 사례는 아닌 엄청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공헌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기업과 협력하고 지역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앞으로 지역 재생과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재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끼리 오선도선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상권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골목 상권, 어두운 방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밝혀내는 노력을 할 것인가 상가들은 사람으로 북적붙여가고 주택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재생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15분 도시를 지금 제주 도정의 아주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지금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방향을 조금 고민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압축 도시하고 상당히 저는 관계가 있고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인구가 지금까지 늘어올 때는 도시가 확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만 외곽의 확산보다는 비어가는 원도심으로 거점 시설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압축 도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하고 같이 해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행복 로컬을 지향하시는 분입니다.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지난 6월 초에 파리 소르몬르 대학 까르로스 모레노 교수가 서울에 왔습니다. 함께 회의와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까르로스 모레노 교수는 15분 도시를 처음 제안한 학자이고 파리를 비롯한 세계 많은 도시들이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안에 도시에서 필요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15분 안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쇼핑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도시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과 집이 멀어 매일 1시간씩 만원버스나 지옥철에서 출퇴근 고통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15분 도시는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고 간절한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긴 도시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15분 도시에서 살아왔고 지금처럼 장거리 출퇴근으로 고생하는 이런 방식의 도시 삶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으면서 도시 생활도 바뀌고 도시의 모습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전원 도시에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면서 마이카로 출퇴근하는 로망을 자극하며 중산층을 도시밖 교회 주거지로 끌어냈고 이것이 이른바 도시 스프롤, 도시가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 같은 지금 상황에서 15분 도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목표입니다. 15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가까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도시 바깥에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지 말고 비어있는 도시 내부를 고치고 채워야 합니다. 압축도시와 도시 재생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평적으로 확산된 도시를 압축도시로 재편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할 일은 거꾸로 가는 일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게 바로 신도시 건설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신도시를 계속 지을까요? 수도권 신도시는 비수도권 인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니 이제 더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같은 신도시를 지으면 그곳은 채워지겠지만 신도시의 인구와 활력을 뺏긴 기존 도시 원도심과 농산어촌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압축도시로 다가가려면 개발보다 재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계 모든 선진도시들은 개발 시대를 보낸 뒤 지금은 재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격히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던 개발 시대에는 신개발, 재개발 같은 개발이 불가피하겠지만 경제발전을 이루고 도시 팽창이 멈추는 안정기를 맞으면 개발이 아닌 재생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합니다. 대한민국도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아주 빠른 속도의 개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개발 시대의 절정이 아마도 뉴타운이었을 겁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2년 서울에서 시작했던 뉴타운 사업은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그러나 뉴타운 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각성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재생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생 시대는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개발 시대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와 고속도로 지하와 같은 개발 욕망이 분출되고 있고 빈집과 빈상가 사무실이 늘고 있는데도 계속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개발을 독려하려고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도 풀겠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개발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재생도 압축도시도 허망한 꿈이 될 것입니다. 개발과 재생은 시소와 같습니다. 둘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개발이 성하면 재생은 어려워집니다. 재생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려면 개발이 어려워져야 합니다. 이건 역시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께 달렸습니다. 개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생을 원하십니까?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개 지역 MBC와 함께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압축도시와 도시 재생, 지역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과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정책 변화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장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공동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영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람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